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낮 최고기온은 경기도 화성이 37.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지난주 금요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 400여 명이 모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언론은 먼저 약자 입장에서 항상 사안을 보게 마련입니다. 저 역시 늘 그래왔고요. 그런데 이번 집회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 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얼굴이 먼저 저는 떠올랐습니다. TV뉴스에서 언덕을 기어오르면서 집회 장소로 떼져서 몰려가는 노조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같은 화면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볼 텐데 어떤 심정일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집회를 강행해서 민주노총은 무엇을 얻고자 한 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건강보험공단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는 것이 요구였다는데 이번 집회가 글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3천여 명이 모이는 더 큰 집회가 지금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경제쇼 이제 유튜브뿐 아니라 콩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콩 앱 하단에 있는 캠코더 마크 누르시면 됩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주식 투자하는 분들 아마 모든 분들이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파는 거 이게 아마 희망일 겁니다. 주식 투자의 타이밍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영업부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밖에 엄청 덥죠?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매매 기술이란 책 내셨어요. 주식 매매 기술이란 책. 그럼 오늘 방송 들으면 제가 오프닝에서 아까 말했듯이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파는 방법 이거 알 수 있는 건가요?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파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팔아야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좀 사야 되느냐. 이 정도는 좀 알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최저점에서 어떻게 알고 사겠고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 그럼 다 투자 되지. 주식 사고 파는 적정 시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사실 초보자들 주식 고수들 말고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적정 매매 시점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적정 가치 대비 저평가됐을 때 사야 된다. 그리고 적정 가치에 근처 되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지만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 밖에서 보는 메카리즘하고 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수급의 메카리즘이 있죠.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계속 나와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를 해서 계속 하락을 하잖아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아야 되느냐. 망설이는 분들이 일단 많을 것 같아요. 사려는 사람들도.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내가 이것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보유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원칙을 주식장 내부에 있는 수급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책을 썼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답을 좀 드린다면 언제 사야 되느냐는 당연히 주가가 본질 가치 대비 더 쌓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본질 가치 대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험이나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나 자신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재정 상태도. 그래서 항상 밑에다 팔게 되고 공포 심리에서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공포에 사라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주식 투자의 내 투자 원칙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일단 기본 원칙인데 싸게 사야 된다고 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데 소위 물타기를 하면서 밑으로 계속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식이 언제 올라갈지 또는 그 주식이 이유가 있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사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은 주가가 떨어지는 하락하는 종목을 사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하락하는 데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하락을 끝마치고 이제 충분히 싸다라고 판단되는 시점 또는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이제 터닝하면서 올라가는 시점이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보여요? 그게 이제 우리의 차트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매수를 하면서 차트가 양복을 내면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러면서 올라오는 곳이 생긴다고요. 그런 것을 확인 후에 사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발목에 사라 아니면 무릎에 사라 어깨에 팔아라 하듯이 확인하고 거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매수 타이밍은 모두 다 공포심리에 의해서 막 던지는 시점이 생겨요. 그런 던지는 시점에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혼자 살 수 있느냐 이건 쉽지 않은 것이고요. 또 던지고 나서 시장이 또는 주가가 터닝하는 시점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 터닝하는 시점을 내가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유시민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 시점을 잡아야겠다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보면 모두 다 열광하는 시점이 생깁니다. 열광하는 시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2021년 1월 11일 날 고점 찍고 내려왔다 다시 고점 한번 찍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거래 대금이 42조 원이었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요즘에 한 20조 원 돼요. 그날이 삼성전자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졌다 올라왔다 했지만 1월 12일이고 지금 7월 말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수가 여태까지 여기 있어요. 더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때 단계 상수를 쳤다는 거죠. 모두 다 열광했을 때. 개별 종목도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도 마치 상한가에 갈 것처럼 급등할 것처럼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노려라는 선수들이나 시장의 전문가들은 또 팔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군중의 심리와 반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로는 쉽지 실전 투자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말은 그렇긴 하는데 실전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군중의 심리가 일방향으로 갔을 때 일방향으로 간 심리가 극한에 가서 터닝하는 시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터닝하는 시점이라는 게 사실 말이 쉬워서 터닝하는 시점을 봐야 된다고 하지. 그게 어떤 신호가 있거나 그런 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호는 있습니다. 신호는 어떤 신호냐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폭증합니다. 거래량과 대금. 왜 그러냐면 열광할 때는 모두 다 사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 다 시장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폭증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 거래대금 42조 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고요. 반대로 폭락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공포심리에서 모두 다 막 던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폭증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폭증하는 날 시장 전체도 그렇고 그리고 개별 종목도 그렇고 그날은 이상 지구가 있는데 터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반납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유심히 보면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양과 대금량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종목이 지금 2배 올랐다고 치겠습니다. 기분 좋게. 그런데 언제 팔아낼지 또 올라도 고민입니다. 이렇게 투자촌 시도자들은 원래 심리적으로 손해봐서 내가 마이너스 10%에 있는 사람의 심리와 내가 100% 수익을 내고 더블 난 상태인데 여기서 빠지는 거에 공포심리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수익을 낸 사람이 오히려 이게 빠질까 봐. 수익 냈던 게 빠질까 봐. 왜냐하면 아래인 사람은 체념의 심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익을 냈던 거에 손해본 거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걱정인 거예요. 이거 언제 바라야 될지 맨날 걱정인 거죠. 그런데 이 종목이 하루에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다. 그런데 어느 날 500만 주 거래가 돼요. 그 얘기는 500만 주 거래량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좋아서 사겠다는 것도 있지만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팔겠다는 사람은 왜 팔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두 배나 갖고 남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파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원칙이 있거나 전문가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팔기 시작을 하면 저는 이걸 황소와 곰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황소와 곰. 올라갈 때는 황소가 굉장히 세고 황소가 계속 이기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량이 500만 주가 됐다는 얘기는 강난 곰이 나타난 거잖아요. 팔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그 사람은 이제 곰이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팔겠다는 사람은 황소라고 표현을 하면. 그럼 계속 황소가 승승장구 이기다가 이제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력한 곰 그것도. 그러면 이제 시장은 터닝하기 시작을 합니다.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작년에 팬데믹이 공포심리에서 저점을 찍었고 이번 1월 11월에도 그랬고요. 최근에 우리 개인주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갖고 각광을 하는 종목이 삼성전자도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고요. HMM이라든지 해운주 또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둘 가면 돼 이랬거든요. 그렇게 모두 다 무조건 좋다라고 하고 지금부터 2배 3배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HMM은 밑에서부터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더 간다고 고호를 외쳤어요. 그때 고점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2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는 저는 매매 규시라는 차트를 가지고 책을 쓰고 여러분께 설명을 많이 들고 있지만 실제로 강의할 때는 저는 저를 차트 시타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심리를 그냥 읽는 거죠.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구나 팔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너무 오바해. 너무 열광해. 이러면 이제 고점에 다 오는 거고요. 이제 너무 여기 공포심리가 심해. 그러면 이제 저점이 오는 거고 그 부분을 읽어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군중심리를 모두 다 읽어낼 수 없으니 우리가 보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7785님이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그런데 차트 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배우기도 쉽지 않고 차트 말고 다른 주식 매수 매도 흐름으로 좀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게 아까 매도량과 매도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께 대답을 좀 드리면 차트보다 기본적 분석이 더 쉬우신가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치 분석이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가치 분석은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돼요. 회계 공부를. 훨씬 더 그걸 어려워합니다. 그 숫자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군요. 해석을 해야 되고 그 해석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PBR도 그렇고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차트는 그렇지 않아요. 차트에서 보는 제가 지금 차트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양봉, 은봉, 거래량, 이동평균서 딱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단순해요. 거래량이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양봉이거나 은봉이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그 주식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다시 예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어요. 다시 10만 원만 가면 지금 여기서부터 10만 원 가도 몇 퍼센트인가요? 한 20몇 퍼센트 수익률이 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사야겠다. 많이 빠졌으니까 삼성전자 좋다고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하고 다 그러니까 그냥 산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제 표현은요. 그냥 사지 말고요. 삼성전자를 그러면 언제 사야 되겠습니까? 거래량이 생긴다니까요. 요즘에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양봉이 내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황소들이 막 들어와요. 황소들이 들어오는 시점을 거기서 올라타야 되는군요. 거기서 올라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황소가 아니고 내가 곰이 아니니까. 내가 그 주식을 올릴 수 있는 삼성전자를 제가 사가지고 올릴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다들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느끼는 그 시점에 궁중심리가 매칭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봉이 만들어지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삼성전자를 투자하려는 사람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기 시작해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른바 바람을 탄다. 막 이런 게 그때 이제 그 바람을 같이 올라타야 되는 거군요. 그런 시점 신호가 없을 때 나 혼자 사가지고 계속 있는다라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래량과 그리고 양봉 운봉을 보고서 판단하는 건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지금 그렇게 질문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번 무조건 거래량 급증.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고서는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지도 않는다. 거래량 급증을 찾아보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는 봉의 색깔을 보는 건데 봉은 아침 시가보다 저가가 종가가 높은 게 양봉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를 가격을 위로 올려 샀다는 거잖아요. 가격을 위로 올려 샀다는 건 누군가 더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힘을 믿고 나도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현재 거래량과 그리고 양봉이냐 은봉이냐 아니면 십자형이냐 이렇게 봉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오늘 사려고 하는 거나 팔려고 하는 거나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쉽게 한 예를 들게 보습니다. 예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차트는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연을 못 하는데 그 전에 1년에 한 4번 정도 분기로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냥 오프라인 강의를 좀 했었어요. 그냥 제가 재밌어서요. 그냥 사람들한테 강연을 한 번에 100분이 오시던 200분이 오시던 강의를 해요. 그러면 다 시황 얘기하고 매매 전략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 나름 뭐 또 다 적으시고 그러거든요. 끝나고 나서 나 이주목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손 드세요. 지금은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삼성전자이든 엘전자이든 현대차이든 손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550만 명이 갖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시니까 차트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말로만 드려도요. 그 삼성전자를 제가 차트를 딱 띄워요. 강당에서. 딱 띄워놓고 100분이 오셨으면 100분한테 지금 삼성전자 이 종무 지금 사실분 아니면 파실분 모르겠다. 손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분 중에 90분 이상이 다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그게 차트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니 남들은 다 모르겠다고 하는데 나는 삼성전자 혼자 사겠다고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럼 그 차트를 보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책으로도 얘기하고 사전 강의를 좀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 조금만 공부하시면 차트 분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 궁금증도 드네요. 사실 제가 주식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까 말한 대로 차트를 보고 그 흐름에 따라서 거래량과 대금이 이렇게 유입되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이건 어떤 터닝포인트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어떤 기업의 가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와 비례합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비례하죠. 같이 장기 투자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은 아니라고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은 아니다. 꼭 이퀄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좋은 기업이 뭔지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아시죠? 그런데 좋은 주식은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삼성전자로 마이너스 20%를 놨어요. 그럼 나한테 좋은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주식은 나한테 수익을 내는 주식이 나한테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서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주식이 되는 그 타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전세계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주식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를 좋은 주식이라서 조금만 샀어요. 많이 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2,500억뿐이 안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2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300억도 넘어요. 지금 딱 들으시기에도 완전히 엄청나게 좋은 회사잖아요. 주가가 못 올라요. 주가가 못 올라요. 그런데 보면 기관들 다 갖고 영기금도 갖고 있고 외국인도 많이 갖고 있고 왜? 좋은 회사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이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으로 궁극적으로 회개하느냐. 회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오래 보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회개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 수렴하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들이 그걸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는 뭐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주식을 샀는데 결국은 거기에 가겠지 도달하겠지. 제가 보기에 그 주식은 예를 들어서 지금 2만 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5만 원 6만 원도 가도 괜찮은 제 판단으로는 제 분석으로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못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난 이 주식을 장기 투자해서 그냥 가져갈 거라고 하고 나 2년 3년 정도 버텨보자. 2년 3년에 한 100불 이상 나면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갔는데 중간에 미니 위기라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미니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 교수님도 그렇고 전 세계 투자의 그룹 분들도 곧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해요. 그런데 난 그런 주식 가지고 있다가 위기가 오는데 좋은 주식이 어렵습니까? 다 폭락하죠. 그걸 내가 버틸 수 있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이 아니다. 저는 그런 반론을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기 투자를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런 반론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교과서적인 답변은 그건데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을 지금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는 현실이니까요. 현실이니까.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좀 더 여러분께 개인 투자 분들, 여러분께 당부 말씀처럼 제가 말하시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 때 좋은 주식이 없었나요? 그런데 다 1000포인트, 277포인트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비교하지 않더라도 2008년도에도 2100포인트에서 89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주식이 거의 반토막 납니다.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맨날 이론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공포를 극복하고 사야 된다. 그래야지 큰 수익이 나는 거다. 항상 위기에 매수를 해야 된다. 투자의 그룹 분들도 얘기하고 많은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하고 석각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 투자에서는 우리들은, 우리 개인 투자들은요. 그때 투자할 돈이 없어요. 심지어 그런 위기가 오면 내 주식도 팔아야 됩니다. 그런 위기가 올 때 가장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보험도 해약해요. 그렇게 돈이 급해지고 어려운 주식시장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가지고 버티지 못해요. 절대로.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 돈이 주머니 속에 항상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잘 관리해가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라는 말이 그게 제 마음속에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 말이 뭔가. 그건 그렇고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올 초까지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막 사실 작년에는 워낙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주식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안 뛴 게 자산이라고 하면 다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이 컸겠지만 다 그 기억만 행복했던 기억만 갖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조정기간이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오늘도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많이 내려가긴 내려갔더라고요. 너무 오래 가는 겁니까? 이거 이유가 뭐예요? 오늘 빠진 건 중국 규제 때문에 중국이 오늘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홍콩도 많이 급락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오랜 동안 우리 시장이 빠져 있는데 사실은 빠지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또. 많이 빠지지 않으니까 이게 시장이 위험하다. 이제 앞으로 하락할 거야. 이렇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슬금슬금슬금 있는 거예요. 거의 박스권으로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우리의 기저의 모든 사람한테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아파트 5억짜리인데 5억까지 주셨는데 몇 년 만에 내가 지금 15억이 됐어. 그러면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솔직히 말해봐. 그러면 소나자 먹고 얘기하면 많이 오는 건 맞아. 많이 올랐어. 이거 비정상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수준에서. 상식수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모두 다 지금 주식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많이 오는 건 또 오랫동안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계속 올라오면 그래도 탄탄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빠른 시간에 지금 1년 만에 130% 올랐어요. 1439에서 3300 올라왔으니까 130% 올라왔는데 이게 1년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 일단 첫 번째 많이 올라왔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연준에서 돈 풀었던 게 2.5조에서 3조 정도 풀었습니다. 3조 달러. 그래도 지금 한 4배 이상 많이 풀었어요. 이번에는 거의 7, 8조 달러예요. 지금 연준의 대차전표가 8조 달러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어요. 이번에. 사실 다들 겁네 해 지금. 이거 괜찮겠나. 그렇죠.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그때 2.5조 달러 풀었다가 2015년 16년대에 회수했어요 일부요. 일부 회수했다고요. 그런데 그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했는데 이거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런 걱정을 석학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론적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나중에. 그런데 이런 걱정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많이 올랐다.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이거 나중에 회수는 분명히 할 텐데 이거 회수 어떻게 이거 소위 말하는 소프트랜딩을 스무스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연준 믿어도 될까? 우리 연준 말고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주거은행에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기저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요. 누구나 마음속에 그 불안한 신종이. 투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지 못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올해만 62조 원 개인 수사들이 들어왔거든요. 순매수만. 실제로는 더 들어온 거겠죠. 판 사람들이 있으니까. 순매수가 62조 원이에요. 이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겁이 나니까 이들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지 못하고 맨날 사는 게 삼성자가 망하지 않겠지? 삼성자가 사야지. 하이닉스 사야지. 현대차 사야지. 망하지는 않겠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상황 속으로 해서 우리들의 힘만 갖고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강하게 레벨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시장이 레벨업 되면서 3,400, 500, 600 우리나라의 국내 애널리스틱 각 하우스에서 발표한 것은 3,500에서 4,000까지도 발표를 했어요. 하반기 목표지수를.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안 빠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가려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더 늘어야 되고 국가의 gdp 성장률이 그만큼 국가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더 있어야 되고 즉 이걸 경기 회복에서 확장으로 가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것도 모두 다 걱정해요. 이거 지금 델타 베리 바이러스 있는데 이거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면 그러면 연준은 긴축 들어갈 거 아닙니까? 테이퍼링 해야 되고 양쪽 긴축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이 또 빠지나오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아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본적인 이 정서에서는 시장이 빠지지도 않겠지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없는 거고 시장에 지금 지수분에 사서 그 위에 팔겠다라는 이런 욕심을 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닌 빠져도 되는 돈 그냥 들어오는 돈 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인덱스 자금들입니다. MSCI 인덱스 자금이 전 세계에 둘러다니는 이머지 마켓에 한국에 투자하는 돈이 3200에 샀는데 이게 2800에 갔다고 그들은 실패한 자금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전체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이들의 자금은 또 코스피 200 종목도 집중적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종목에 들어와서 삼성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LG노트 삼성전기 삼성 SDI LG와 얘들을 사야지만 실상은 레벨업이 되는 거지 얘들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지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SCI 이런 거 모건스탠리그 인덱스 거기 그런 초대형 그런 데서 한국 주식장에서 좀 끌고 가는 게 지금 모멘텀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불안한데 불안한데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곧 언제 막을지 모르는데 이 상태가 되니까 개인들이나 심지어는 기관들도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주식을 사서 손가를 내야 되는데 이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입맞고 올라온 상태에서는 좀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 말이죠. 그냥 증권회사에 계시지만 그냥 제가 물어볼게요. 작년에 이제 굉장히 62조 순매수 들어오고 새로 주식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2030들 많이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식 고수들 말고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올해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걸 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식 투자는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증권회사에 계시니까 하시는 걸 권할 것 같긴 한데 저는 26년 차 증권맨이고 증권사 영업직원이라서 만약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장님께 혼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아들, 내미가 맨날 게임만 하고 그냥 새벽까지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잠을 늦게 새벽까지 안 잔다. 올빼미다.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주식을 시키면 알아서 자고요. 피곤하거든요. 주식 투자가. 알아서 자고 경제신문을 알아서 읽게 됩니다. 그렇죠. 경제를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든 간에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나 주식 투자가 경제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일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살아가면서 활력소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위 포머즈군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와서 작년의 맛을 본 투자자들. 그리고 올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거든요. 제 친구가 제 친구가 자꾸 제가 팔아먹어서 죄송한데 제 친구가 제가 팔파라 버립니다. 제 친구가 그러면 52년을 살았잖아요. 52년 동안 살면서 증권 주식이라는 걸 생각도 않고 저는 증권사 친구가 친구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 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1월에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남들 다 하는데 저금리 상태에서 이걸 안 하면 사회에 뒤처지는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이거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인식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류 그랬어요.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한 달 후에 또 하려고 왔어요. 꼭 해야겠다. 꼭 해야겠다. 두 번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 돈 장기적으로 묶일 수 있는 돈이냐. 괜찮다. 좋아. 오케이. 그러면 그 돈 넣었어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뭘 사줄까? 그랬더니 너 뭐 살래?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달래요. 왜? 삼성전자는 망할 것 같지는 않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5년 10년으로 되면 이익은 볼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사달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보편적인 생각.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친구 거는 삼성전자만이 아닌 5개 종목으로 나눠서 했는데 삼성전자하고 2개 하면 마이너스고 나머지가 올라와서 결국 하나만 샀으면 마이너스였겠죠. 그런데 제 표현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52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지난 여태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식 투자 안 했어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꼭 이걸 해야 돼요? 저는 거기에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언론이나 사회가 그렇게 조장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재택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뒤처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주식 상품은 고객이 오면 고객의 투자 성향 파악이라는 걸 하거든요. 증권사의 직원이 업무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저위험서부터 안정위험서부터 고위험 초고위험 이 주식 투자는 초고위험입니다. 하루에 30% 상하가예요. 30% 그러면 주식 투자는 딱 들어와서 웬만하면 한 일주일 만에 10% 20% 마이너스 나는 건 그냥 금방이에요. 금방 사실은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 맡겨놨더니 이자를 거의 안 주더라. 원금뿐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건 손해보는 짓인 것 같아.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에서 마이너스 20% 나면 이게 잘한지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 손해날 수 있는 상품보다는 그래도 원금을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 전략 또는 공부를 좀 해서 투자 원칙.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나는 그래도 내 전체의 여윳돈이 이렇게 다. 그 여윳돈 중에서도 조금 더 그 일부분만. 일부분만 하이 리스크 상품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하이 리스크 상품에는 일부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부를 가지고 하이 리스크 상품에 내가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사실 누구나 다 작년 올 초만까지만 해도 안 하면 이게 뭔가 주변에 다들 열이면 열. 주식이라는 게 부동산하고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열이면 열 모든 사람이 다 웃을 수 있는 게. 오르면 다 같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생산 자본에 이게 돈이 들어간다는 면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젊은 사람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젊을 때 주식을 안 해봐서 그게 좀 후회스럽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요즘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은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한 사람은 분명히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그리고 밍여가치라는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유튜브 아슈핑 님이 이 부분을 질문했거든요. 아까 나온 주제에서 좀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고점에서 매도한다는 건 장기적 가치투자의 원칙과는 배치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여러분 12개월 포워드 타겟 프라이스라고 나와요. 12개월. 포워드. 앞으로 향후 12개월 1년에 그 기업의 이익이 이만큼이니 예를 들어서 500억을 낳아요. 500억의 pr 멀티풀을 10배. 시장 전체가 한 11배 정도 되니까 10배 정도로 해서 시가총액이 5000억. 그러니까 5000억의 주가 타겟 프라이스가 가격이 얼마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2개월 포워드의 타겟 프라이스인 거예요. 목표 가격인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도달했으면 이제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또 있고 그다음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 주가라는 게 굉장히 고무줄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가만히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해놓고 10만 원이 가니까 15만 원이라고 그러고 20만 원이라고 그러고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미래의 성장성을 보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업의 목표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기간으로 끊어서 볼 때는 목표 주가라는 게 있는 것이지 그 회사의 고인 컨설턴을 계속 가는 상황 속에서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목표 주가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기업의 향후에 성장이 지금 현재 대세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게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향후에 전기차가 10년 20년 2030년 2035년까지 사실 내연기관 차원보다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니까 난 그때까지 전기차 갈 거야.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목표 주가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없이 그 기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죠. 계속 들고 가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장기 투자이고 성장 중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그게 내가 2030년까지 간다. 앞으로 8년을 더 갈 거야. 10년을 더 갈 거야 하는 동안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여곡절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특히 시황에 크게 벌어지는 위험이 닥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해가면서 가자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또 매매 기술에서 보면 아까 황소, 곰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개인 투자자들 그런 황소나 곰 같은 대형 황소라는 건 강세장을 매수 주도 세력을 대형 주로 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기관이나 외국이나 그런데 작년에는 개인들이 올라왔죠. 개인들이 황소를 역할을 했죠. 그래요. 그럼 그 기관 일전에도 한번 저희가 박종호 교수라고 명주대 특임교수 한번 모시고 그런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들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해서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 안 하고 그냥 감에 의존하는 거. 그리고 꼼꼼히 적지 않는 거 이런 거.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이런 거 좀 보입니까? 개인들이 실수다.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가장 큰 저는 제가 생각할 가장 큰 실수는 내가 투자할 종목을 자신이 고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추천해 주는 거 누가 옆에서. 그냥 남의 말이에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왜냐하면 주식은 약간의 운도 따르지 않습니까? 벌 수도 있고 타이밍에 따라서 벌 수도 있고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또 속된 말로 먹었다 이런 얘기도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말 되게 싫어서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이 나도 불안해요. 그런데 이 주식이 왜 오르는지 모르거든요. 남의 얘기 들었으니까 이 주식이 왜 오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팔아낼지 모르는 거죠. 그 사람한테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계속 언제 팔아야 돼? 언제 팔아야 돼?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정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하락했을 때는 더 문제입니다. 하락했을 때는 손실이 나고 있는데 이걸 손실을 팔아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돈이 있는데 더 사야 될지. 아니면 이거 왜 빠지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왜 하락하는지 알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또 의존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익이 났을 때 물어보는 거나 손실 났을 때 물어보는 거나 엄청난 차이가 커요. 대부분 주식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흔히 그냥 한간에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상황에서 흔히들 그냥 친구끼리 얘기하면 이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냥 편하게 얘기했을 때 하락해서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as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as 안 해줘요. 그냥 전화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나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락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그 기업을 내가 알아야 되고 또 이익을 냈을 때 내가 이 기업을 내가 발굴해서 그게 올라갔을 때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맞추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내가 잘 파악을 해서 기업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것을 그 즐거움이 수익을 내는 즐거움 만만치 않게 그것보다 더 만만치 않게 정말 좋은 즐거움이거든요. 내가 맞췄네 하는 건. 네. 그런데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은 퍼팅을 맨날 캐니가 놔줘서 쳤더니 들어가 그러면. 이거랑 내가 해서라는 거랑 이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주자분들은 남의 얘기보다도 물론 이렇습니다. 내가 직접 주식을 좋은 주식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우기 때문에 지금은 또 유튜브 시대라서 많은 분들이 종목을 추천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추천받은 종목을 추천은 받되 관점으로 추천은 받되 내가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재무제표를 그럼 열어봅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요. 여러분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지만 개인주자들의 50%는 제가 평마하는 거라서 욕하지 마시고요. 실제 제가 주변에 보면 그래요. 50%는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 기업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설마 그럴리야. 맞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요? 진짜 많아요. 그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 봐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것 때문에 이 회사가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를 딱 보고 그리고 그 성장 모멘텀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도 느끼고 투자의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차화정 얘기하고 반도체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 메타버스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가상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메타버스 자체가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vr ar 하는 기업들이나 거기 메타버스가 맨날 얘기하는 게 vr ar 얘기해서 온라인 교육 얘기하고. 게임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련된 기업들에 들어가서 얘들이 왜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인가. 무슨 핵심적인 무슨 기술이 있는가 정도는 한 번 보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훨씬 주식 투자 자체도 재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대응할 수도 있고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손잡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실수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모르고 그리고 어쨌든 그 기업의 주식을 내가 투자했으면 최소한 그 기업의 어쨌든 공시나 재무제표나 이런 거는 한 번쯤 들어가 봐서 여기가 탄탄하네 안 탄탄하네. 뭔가가 이벤트가 좀 있네. 이런 거는 봐야만이 제대로 된 투자겠군요. 그런데 사실 많이 잘 안 봅니다. 거의 안 볼 것 같은데요. 특히 재무제표는 거의 안 보고요. 증권사 직원도 안 보는 직원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볼 때 그걸 많이 본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이 연륜이 쌓이면 노하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그 일에 26년간 하면 도사가 돼야 되잖아요. 도사 되셨어요? 증권사 직원은 이 주식 투자는 20년 30년 한 사람이나 지금 처음 한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진짜 좀 좌개감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위험이 왔을 때 위험이 왔을 때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관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관리가. 내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리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이런 관리의 차원이 다른 거지 실제로 시장이 아주 강세일 때는 여러분 증권사 직원 누구만을 들어야 되면 30대에 이제 막 들어온 직원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수익이 많이 납니다. 왜냐 얘들은 폭락의 경험이 없거든요. 무조건 고 질르거든요. 얘들은. 그런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니까 배팅해야 돼요. 그런데 반 토막 이상 나는 그리고 상장 폐지된 이런 경험을 오랫동안 한 나이가 좀 된 직원들은 그거 배팅 못해요. 그거 배팅 못하거든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또 수익수에서 내긴 해요. 그렇군요. 그렇듯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개개인이 전부 다 그 성향이 다르고 한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기업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는 게 훨씬 재미도 있고 위험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롱톰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많이 그렇지 않아서 아마도 매일매일 고민이 되고 매일매일 그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유튜브나 주식 유튜브를 매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형 얘기 보고. 그리고 내 종목을 매일 오늘 팔아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매일매일 고민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쁜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어떤 거냐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지금 아까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주식투자는 좋은 주식을 가지고 롱톰으로 장기 투자해야 된대요. 그러면 요즘에 장 조금 빠지고 매일매일 하루 조금 빠지고 올린 걸 왜 맨날 쳐다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은 내 주식을 사는 동시에 매일매일 주식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할 것 같습니다. 제 후배 중에 자산운용사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마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그렇게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초보들한테는 그냥 한 가지 기업의 주식만 계속 투자를 해라. 그래서 올랐을 때 팔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거 아니냐. 그거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그 역시도 그건 타이밍이 있는 거죠. 어떤 타이밍에 판 거고 어떤 타이밍에 산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도 주식이라고 하죠. 투자라고 하죠. 현금 보유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난 올라온 게 작년부터 올라온 게 한 6개월 올라왔다가 지금 한 6개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내가 팔았어. 그럼 주식을 팔면 주식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빨리 뭘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려면 다음에 매수 신호가 다시 나올 때까지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그 순간까지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힘들죠. 굉장히 그게 힘듭니다 사실. 대부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누구는 뭐 해서 벌었대. 뭐 해서 먹었대. 뭐 두 배 갔대.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현금 들고서 그 주식을 꾸준히 거래하기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내가 잘 아는 기업을 가지고 그 기업의 등락을 이용해서 사고 팔고 그것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요즘 또 그리고 보면 ai 이용해서 투자 서비스도 증권은 교보증권에서도 그런 거. 전 증권사가 다 하고 전 은행에서 다 하고 하고 있죠. 로봇 어드바이저라고도 하고. 이거에 좀 아무래도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들보다는 훨씬 얘네들이 판단이 좀 좋을 거 아니에요. 여기 좀 의지하고 의지한다기보다는 여기 좀 믿고 좀 맡기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현재까지는 회의적인데요. ai를 이용할 로봇 어드바이저 상품이라고 광고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다 거짓말이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딘러닝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시스템은 저는 아직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는 로봇 어드바이저에 의해서 종목이 매소매도 타이밍 자동매매 있는 거. 제가 20년 동안 그걸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돈만 넣어놓고 수금만 하면 되잖아요. 얘가 사고팔고 해주면. 이런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찾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인공지능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최적화된 종목을 찾을 수 있느냐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거든요. 주식 투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빅데이터가 미래의 변수를 따라가지 못해요. 옛날에 이세돌로 했던 바둑 이건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에 예를 들어서 백두산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디서 화산이 일어났다. 어디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읽어냅니까. 그거야 너무 극단적인 예시지만 많은 경제 상황 같은 거 과거의 오랜 어떤 경험치 이런 게 다 빅데이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개별 종목들은 그래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참고용으로 쓰고 사람이 하는 게 맞다 개별 기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나온 상품들 중에 한 분들 중에 스페이스 포트폴리오 각 국가별로 포트폴리오 해놓은 상품들 있죠. 그리고 각 국가변에 있는 etf를 이용해서 만들어놓은 펀드나 상품들 있죠. 얘네들은 빅데이터가 무조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전 세계 국가에서 전 세계 etf에서 뭐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옛날에 골드만석스 이런 데서는 직원들 한 200명이 모여서 그걸 다 연구해서 그런 걸 만들었겠죠. 펀드나 상품을. 그런데 이제 200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스포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추천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오늘 말씀 너무 재미있게 잘해 주시네. 강의 나가신다고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많이 오셨어. 시간이 많이 됐나 봅니다.